안녕하십니까. 목담장명역수론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목담장명역수론은 행복한 삶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운세, 궁합, 장명, 태길 등의 다양한 인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항상 어떤 상담이든지 오랜 기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늘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 최고의 멘토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